이 녀석아 선생님이 집에서 해갖고 오라 그랬지? 아 웃겨. 자, 저 얘기해 주세요. 네. 너에게는 얼마나 오랫동안 걸을 수 있니?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? 오케이. 그렇게나 만듭니까? 아니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? 여기 누가 나는 누가? 누가? 누가 나가 여기서 묻는데? 그렇죠. 너의 개가 누가? 너의 개가 뭐한다? 걸을 수 있다. 조금만 넣었어? 이게 누가 나죠? 너의 개가 걸을 수 있다라는 표현은 병원은 어떻게 돼요? 조금만 넣으면 되죠? 너무 냄새 많은데? 유얼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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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알아 있어요. 유얼떡 캔 쟨 캔리 워커요. 캔비 워커요. 아 갠비와 비가 있어야 되죠 왜 있어야 되죠 아 그래요 예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 뭐 선생님이 함정 진문하고 바로 소가 넘어갑니까